설아 whatever 안녕하십니까 잘 same 설마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이거 뭐야? 이거 그거네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하나 다행지고 가슴 funz 설마 준비 게 thé 와 진짜 안 보여. 와 뻥이야 얘가. 오케이 빨리. 거의 가운데. 잠깐 여기가 가운데. 기다려 기다려. 여기 있다. 누구야 이거. 와 이거 어쩌겠다 진짜로. 여기 있는데? 여기 있는데? 잡았어? 아니 야 승진아 뒤로 가야지. 내가 잘하는 건가? 근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? 네 끝났습니다. 어디 있었어? 아 형 이건 아니지. 아니 이거 되지. 형 계속 거기 있었어요? 와 이거 진짜 눈 안 보니까. 나 일단 여기 지형을 다 생각하고 할 거야. 야 야 야. 나는 이 지형을 다 생각하고 할 거야.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. 나는 이 지형을 다 생각하고 한다. 나는 막 못 뛰어다니니. 봐 부딪힐 것 같아 진짜로. 와 이런 느낌이야? 야 야 야 이거 어렵다. 여기 어딨어? 몇 명 남았어? 승진아 움직여봐 어딨어? 어딨어? 나 못 찾겠는데? 막 이런데 숨... 와 진짜... 왔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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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꼴등이다 큰일났다 이거 저 움직임이... PD님이세요 혹시? 아니다! 저기요 저기요 아... 아...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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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저희도 진짜 쏟았어 아 이거 앞에서 아까 저희도 해가지고 혹시 시즈닝이 되어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준비됐어? 네 아 이거 잡은 거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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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습니다 내가 안 잡았잖아요 너무해요 마지막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야 성공이다 상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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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잡혔어? 아까? 응 오 형 상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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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상훈이네 무슨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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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상훈이야? 상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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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네 와 아 더워 그냥 머릿속으로 상황을 딱 그리면서 하잖아 응? 계속 이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여기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꼴찌는 제가 그냥 봐준 거여가지고 원래 처음에 진지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민이 형이 마트 털기 그거 얘기해가지고 나름 진지하게 했는데 다행히 저는 꼴등을 안 해가지고 오늘 승준이 카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또 날려주는 콘텐츠를 또 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잠깐이지만 뭐 재밌었고 또 힐링 됐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승준아 잘 먹게 저도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막상 해보니까 좀 재밌었고 술래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다행히 꼴지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승준이가 꼴지를 해줘서 편의점 다 털고 오겠습니다 형들하고 이런 재밌는 콘텐츠에서 좋았고 남은 동계 마무리 잘 하고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나 치료받고 싶어 어? 너 뭔 소리야 이제 각자 살 거 사면되요 이제 각자 살 거 사면되요 야 무섭다 너 아니 아니 이거 망고 겉망고가 뭐예요? 어? 겉망고? 어 어 아 잠시만 한번 해봐 excuse me 야 그 망고 그 드라이 망고 망고 예 찾고 있거든요 노 리얼 망고 드라이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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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거 사버려 이거 유명하잖아 아 이거 맞아 이거 유명해 태국에서 이거 유명해 아 진짜 나 처음 봐 시작 이거 유명해 야 야 야 야 살살해 야 살살해 흐흐흐 흐흐흐흐 아들 사고 있네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야 뭐야 이건 진짜? 아니 승준이 형 거요 다 아니 내 것들 내가 내 것 사겠다는데 형은 뭔데? 아 이거 봉투를 하나 더 많이 달래 아니 봉투 줘 봉투 하나 더 줘 봉투 하나 더 줘 땡큐 하나 가글을 사는 건 뭐야 아니 근데 진짜 소식이야 소식 아 소식 소식 이 정도? 승준이어서 그나마 좀 많이 고르긴 했는데 여기 이거 가글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? 가글은 요즘 제가 네 교정을 하거든요 교정이랑 가글이랑 뭔 상관이죠? 설명을 해주세요 양치를 잘해야 돼요 양치를 잘한가 양치를 잘하고 7만원? 야 영수 좀 길이 부었어 야 영수 좀 길이 부었어 다 먹겠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.